앉아 그런 걸 물어봐 원래 안 물어보잖아 지금 생방송 중이야 잠깐만 잠깐만 왜 껐어 껐어 왜왜왜 밥 같이 먹을까? 배고파? 네가 사주면 안 돼? 내가 평소에 사주잖아 사줄게 사줄게 뭐 먹고 싶은데 난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더라 먹으러 가자 하나만 시키자 아름답다 보다 예쁘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나는 좀 그런데? 사람들 너무 많잖아 예쁘다 있어 완전 듬뿍 있어 당연히 너지 그런 걸 물어보냐 왜그래 그런 걸 무슨 이런 데서 물어봐 왜 어떤 점이? 그치 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더라 이해해 그 마음 자꾸 우리 몸베베베 괴롭히면 몬스텍스 일곱 명이서 검은 정장 입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것만으로 위협적일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알겠지? 이 정도면 됐지? 너가 나를 볼 때 그 눈이 제일 예뻐 빨리 스테이크나 먹으러 가자 옷 입어 가자 지갑 챙겨 지갑 챙겼지? 가자 지갑 챙겼지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